자 우리 아이들의 고정박에 대한 감각도 함께 키우고 또 빠르게 대한 경험도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오늘의 준비물은 벨, 벨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샌드블럭이라는 악기도 필요해요 이 악기가 없으면 물론 다른 걸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오늘 이 벨과 샌드블럭이 출연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벨을 같이 이렇게 고정박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활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아이에게 벨을 주면 아이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엄마처럼 한번 흔들어볼까 이렇게 징글 이제 쉐이킹하는 게 오늘 가사에는 징글징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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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흔들어 주시고요 어? 이걸로 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우리 무릎에 한번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랑 같이 노래해 볼 거예요 자 일단 노래 한번 악보 보고 들어보시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음악 잠깐 멈춰 주시고요 이 노래 보면 여기에서 악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약간 hide and seek 게임인데 숨바꼭질 놀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렇게 흔들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거든요 자 노래를 틀다가 제가 멈추긴 했지만 다시 한번 틀어놓고 쭉 진행하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봉수회 동 봉수고 the car 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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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는 활동이 벨과 함께 한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노래에 너무 맞추지 않으셔도 되고 노래 가사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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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he car kiss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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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he kiss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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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he car kiss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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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he kiss 숨기고 lost them, lost them. 지금 lost them 할 때는 약간 느려지죠. where are the car kiss 하고 약간 퍼즐을 두시고 따란 found them found them here are the car kiss 이렇게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숨기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아이들 옷 밑에 숨기거나 뭐 다리 밑에 숨기거나 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활동 아이랑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벨 활동만으로 아이랑 즐겁게 노셔도 되는데 마침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음원 안에는 샌드블럭과 함께 하는 활동도 노래 뒤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부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벨은 이렇게 흔들고 그다음에 약간 통통 튕기면서 바운스하고 또 이렇게도 해봤었어요. 자, 샌드블럭은 스크래치 하는 활동 샌드블럭 자체가 여기가 이제 사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래치 하는 활동이 샌드블럭 할 때 가장 메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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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더 샌드블럭 스크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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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더 샌드블럭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 하는 활동 그리고 2절은 트위스터 스위트 트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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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더 샌드블럭 트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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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더 샌드블럭 이 두 개의 절 모두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응용된 활동들 확장해서 적용을 하시면서 아이랑 벨과 샌드블럭으로 재미있는 고정방 놀이 그리고 하이덴스위크 놀이 그렇게 또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잃어버렸을 때는 약간 느려지고 조금 레가토처럼 흐르는 감각 그리고 찾았을 때는 다시 한번 어템포로 돌아오면서 조금 마르카토 혹은 스타카토처럼 통통 튀는 느낌으로 진행되는 이런 느낌들 우리 아이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via